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티치아노의 만렬의 명화 신중함의 알라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그림 교황 바오로 3세의 초상화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렸던 초상화 중에 가장 대표되는 작품입니다. 이분은 교황 바오로 3세입니다. 이 교황님은 1493년에 추기경에 올라서 1534년에 교황님이 되시고 1549년에 선종하신 분입니다. 이 교황님이 추기경이 되기 전 누이가 줄리아 파르네스로서 교황 알렉센다르 6세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누이에 의해서 추기경이 되었다 하여 별칭이 속치마 추기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성직에 입문하기 전 기족의 여인을 정부로 두었고 피에로, 파올로, 라누치오 세 아들과 콘스탄차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1513년 속세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1534년 교황님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자신의 선자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등 친인척을 등용하게 됩니다. 바오르 3세 교황님 제임 시절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운동으로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1527년 바티카는 막강한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까를 오세에 대항하여 프랑스와 동명하게 되는데 이에 까를 오세는 로마를 공격하고 정복하여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황 바로 3세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제임을 하셨습니다. 1540년 스페인 사람 이나시오 로열라와 그의 무리들이 교황 바로 3세를 찾아와 그들의 모임을 정식으로 승인을 신청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 교황님 제임 시절에 예수회가 탄생이 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1545년 트리엔트 국민회를 소집합니다. 그동안의 그렛된 배단을 바로잡고 종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카톨릭 개혁안을 내놓게 됩니다. 개혁안은 교황 바오로 3세 선정 후 1563년에 마무리됩니다. 이 그림은 1543년 교황님이 본련야에 오셨을 때 비네치아에 있는 티치아노를 불러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티치아노가 얼마나 열정을 다해 그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주변 추기경님과 성직자분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너무 잘 그렸다. 교황님 모습과 똑같다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이 그림을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고 교황님 내면의 심리상태까지 그림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이 신중함의 알레고리라 합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가 그린 스스께끼 같은 그림입니다. 회화에서 알레고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을 알레고리라 합니다. 티치아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신중함이란 관념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3명의 각기 다른 인물이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청년을 의미하고 화면 중앙에는 장년을 의미하고 화면 왼쪽에는 노년을 그렸습니다. 노년은 과거, 장년은 현재, 청년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노인에게는 빛이 거의 없어 그늘에 가라져 있고 이것은 지나간 과거는 희미하다는 것이고 청년에게는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갔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작품에서 노인의 모습은 티치아노 부인의 자화상이고 장년의 얼굴은 아들 오라치오를 그렸고 청년은 그의 조카 마르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명 인물 아래 3마리 동물이 있는데 화면 오른쪽은 개, 중앙에는 사자, 왼쪽은 늑대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집트 전통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늑대는 과거의 기억, 사자는 현재의 행동, 개는 미래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늑대는 노년의 지혜, 사자는 장년의 힘, 개는 청년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인물 위에는 글이 표기되어 있는데 노인의 얼굴 위에는 노인에게 배워서 라는 글이 표기되어 있고 장년 위에는 현재의 신중하게 행동해야 청년 위에는 그래야 미래를 그르치지 않는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 티치아노는 글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다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티치아노가 표현한 신중함이란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베네치아 위대한 하가 티치아노의 신중함의 알레고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